떴어!!! 내가 봐!!! 으아아아악!!! 제시X더쏘! 으아아아아아악!!!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! 와 1000개 척산 시켤까는데 안 뜨면 이거 진짜 배고파다 진짜 진짜 안 뜨면 십사기야 설마 안 뜨겠어? 야 진짜 만약에 이 개수 1044개였는데 1044개 안에 만약에 안 뜨잖아? 노방송 시작하나 더해요 그리고 뜨면 7시간 삭감입니다 그럼 3시간 남아요 솔직히 1044개에 40만원씩인데 안 뜨잖아 개주작이야 개주작이야 진짜 개오바야 인정? 뭐 인정? 미리 떴어 이거는 절대 안 뜰 리 없어 개주작? 이거 7시간 넣어놓을게요 하금 황차에 써, 씨이브레! 7일 짜리! 아아악! 아 때렸는데 방금 아아 7일 떴어 이거 7일 짜리 하나 더 떼야 돼요 그래야지 무잠 만들 수 있어요 아 씨이브레 개오반네 2. 나 진짜 속았어! 나 진짜 속았는데. 흠하고 흠없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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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꿈맛차 좀주만똘 시부래 열어라 레멧 다 아 와 와 황금화사 7위 뜨게 해주세요 나비아비터빌 문제보살 제발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다 야 이거 재접하자 진짜 안되겠다 와 이거 노답이다 진짜로 야 이거 재접 한번 할게요 와 뭔가 진짜 마가 끼였어 이거 진짜 와 이렇게 안된다고? 아 솔직히 한 500개 남기 전에 끝낼줄 알았는데 아니 나 지금 채팅만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갔는데 버퍼링 걸려가지고 채팅만 보고 있었거든 아 진짜 뜬거야 안뜬거야 아 잠시만 나 지금 감이 안 잡혀 진짜로 야 화장실 우리집 화장실에 버퍼링 걸려 아 진짜 뜬거야 안뜬거야 이거 내 아이 뜬거야? 일단 아이템 확인 좀 할게요 아 미치겠네 못 믿겠네 이거 사람들 아 미치겠네 못 믿겠네 이거 사람들 아니 나 시승 좀 하자 이 시파크 꿍꿍이 새끼들아 아니 여러분들 저 지금 파츠도 일단 황금마차 엑스에다가 이거 무제한 만들잖아요 지금 7위 짜리라서 하면 안되는데 무제한 되면 이거 9짜리 다 박을거야 엔진 9 레전드 바퀴 9 부스터 9 핸들 9 다 박을거에요 핸들은 9짜리 무려 7개 있어 올 9짜리 박을거야 10은 다음 차를 위해서 일단 놔둬놓을거고 10파츠는 아 진짜 뽑기만 하면 끝인데 아 페이라 타고 먹자 안되겠다 아 진짜 미치겠네 나 이거 다 까면 여러분들 1800개 까요 1800개 까는 동안 어떻게 7위 짜리 1개 뜨냐 진짜 와 오바야 진짜로 으ㅔㅔㅔ Fau애 펜 펜 펜 두둸 펜 아계 아 이게뭐야 떴어! 와아!! 와! 이거 세계를! 와아아이 씨밭크! 와아 아 떴어! 와! 이게 떴어! 오오오오이게 떴어... 와 안 떴으면 잣됐어 그냥! 감사합니다. 액수이 형님. 열심히 할게요. 앞으로 카트라이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진짜 씨X 진짜 진짜 욕해서 일단 죄송한데 야 2,000개만에 뽑았어 2,000개만에 드디어 7일 2개 뽑아서 합성 갑니다 뽑으셨습니다 와.. 한금만 참 13일 22시간 됐습니다 자 이제 합성할게요 여러분들 와..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2개짜리가 미친 거 같은데 뭐야? 어? 뭐야 왜 없어? 뭐야 왜.. 왜 없지? 어? 잠시만 왜 없어? 장착했다 아 장착해서 없는 거야? 아.. 놀래라 와.. 씨부레 또 한 10년 감수했네 진체로 끝내자 황금만 참우지 개꿀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태칸 드디어 황금마차 무제한 만들었습니다 와..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무제한이 드디어 됐고요 일단 장국이 씁니다 와.. 드디어 무제다 와.. 자 일단은.. 지금 9짜리는 2개거든요 근데 8짜리가 11개예요 엔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짜리 쓰는 게 좀 부담이 덜하고 편하게 씁시다 8로 8 8 8 8 8 8 8 됐죠? 올 1040이에요 옵션이 현재 1대장 차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1 2 2 2 2 3 2 2 2 3 2 3 2 3 2 3 3 4 4 5 6 6 5 5 5 5 5 6 9 10 11 11 12 13 10 11 14 15 15 16 16 16 아 어 이래도 빠르지네. 이래도 빠르지네. 이래도 빠르지네. 실화야 진짜. 실화야 이거? 이러면 이게 나온다고? 보통 같았으면 이거 한 9초, 10초짜리인데 이거. 진짜로. 이래도 빠르네.